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4일에 제기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이로 총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의혹으로 130여 건 소송이 제기되는 초유의 선거였습니다. 본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이 2021년 9월 6일에 열렸습니다. 이는 이 소를 제기한 지 480일 만에 열린 것으로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이미 위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태 민유숙 대법관의 말은 정말 황당하여 재판거부로 비춰져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2023년 5월 12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소를 제기한 지 1093일 만에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원고 측에서는 재판부의 변론기일 지정, 즉 재판을 열어줄 것을 128회에나 신청했었습니다.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3년이 지나서 첫 재판을 연 것입니다. 재판부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휘합계도 피고, 중앙선관위는 소송 대리인 개인에게 소송지연으로 인해 3천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첫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재판지연 책임이 대법관에게 있으므로 대법관들에게 재판지연 사유에 대해 여러 차례 물어 답변할 것을 추궁했으나 민유숙 대법관은 동문서답으로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나 변론도 없이 민유숙 대법관은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재판에서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겠다고 선언한 후 다른 3명의 대법관, 조재혁, 천대혁, 이동헌과 함께 도망치듯 대법정을 법관 출입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023년 6월 15일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들으실 내용은 민유숙 대법관과 원고 측 변호인단, 주고받은 말을 방청객들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심리는 재판 당사자의 이야기 들어야 하나 듣지 않고 뾰피하는 대법관의 직무유기를 들어보세요. 선거 소송은 3심이 아니라 단심이므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박탈된 것입니다. 그리고 126건 중 5건만 심리하고 나머지는 일괄무효 처리하겠다는 한 전직 대법관의 제보대로 되어가는 것인지 심의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취 중간에 말이 끊어지거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필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재현되지 못한 부분이니 청취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숙 대법관의 말투는 일부러 형식적이고 어느라게 만든 것이 아니라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유사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여 재현하였습니다. 영상은 세 편으로 나누어서 재현되며 제 1편 무르쇠 대법관 제 2편 훈계듣는 대법관 제 3편 재판 도중 기각 변론 종결 선언 후 도망가는 대법관 순으로 공개됩니다. 제 1편 시작하겠습니다. 잘 안들립니다. 아 그러십니까?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크게 얘기해주세요. 예 예 부천갑과 부천을로 분할됨에 따라서 법원에서 피고 경정을 했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들께서는 좀 전에 그의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24일 변론기일 지정 이후에 원고 어떠십니까? 재판장님 일단 그 지난 준비기일이 아시다시피 2021년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고 그 횟수가 무려 128회에 이릅니다. 계속 간절히 변론기일 지정 요청을 했는데 3년 만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뒤늦게 변론기일을 여신 이유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변론 준비기일에 진행되었던 사항은 오늘 변론기일에 상정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쭌 질문에 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 답변 다들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네 오늘 변론을 진행하려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한 번이라도 답을 답변해 주십시오. 여쭙겠습니다. 내용 중에 오늘 변론기일에 상정할 것이 아니실 내용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변론 준비기일 진행했기 때문에 그 변론기일 진행 과정에 대한 이유도 같이 물어보신 거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답변하지 않으면 바로 재판을 끝내겠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사실은 변호사로서 사실 자괴감을 느낍니다. 3년 동안 재판 안 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도 없이 지난번 공판을 보시면 알 수 조서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재판부께서는 분명히 당시에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하여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다만 오늘은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부께서는 분명히 당시에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하여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다만 오늘은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1년 넘게 2년 넘게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의 변론이나 판단이 있기를 그런데 저희한테 그것을 상정하는 안이 무엇이냐? 종전 준비기일에서 얘기하지 않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할 게 있냐? 뺄 게 있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는 재판부께 이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사자로서 사실 뭐 그 변론일 지정 신청을 128회나 하고 그 뒤에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저희가 중앙선관위로부터 그간의 증거보존을 위해서 증거보존된 컴퓨터와 기타 물건들에 대한 비용 청구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을 직접 송달받았는데요. 피고로부터 송달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해주셔가지고 죄송하지만 우리 대법관님들을 상대로 직무유기죄로 한번 고소도 해보았습니다. 고소도 해보고 그래도 통하지 않으니까 국가배상청구를 4월 5일 날 금년 4월 5일 날 제기를 하니까 국가배상청구를 하니까 딱 한 달 만에 변론기일 지정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80일 이내에 끝나도록 한 소송이 첫 기일을 지금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21년도 9월에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판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뒤로 전혀 소식이 없다가 결국 이런 뭐 법원의 대법관들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기일을 지정하는 요런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원내에 진입한 정당은 아니지만 원회정당이지만 원회정당이라서 차별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자괴감이 들어서 변호인들을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저희들도 2, 3년 동안에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당원들이 항의도 하고 답변을 가져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우선은 주심대법관의 이해를 하던지 수긍을 하던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대변인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고측 대리인의 말씀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증거신청에 관한 진술을 하셨는데 재판부에서 이대로 재판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그 주장은 좀 전에 변론기일에서 하셨던 증거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원하시면서 증거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시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거기에는 변론 준비 절차에서 진행하신 내용을 변론에 상정하신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원고측에 있어서는 변론 준비기일에 있었던 결과로 인해서 다들 진술은 없으시고 그 결과를 변론기일에 진술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으십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뭔가 다른 내용이? 재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른 국가에 의해서 빨리 재판했으면 신속하게 결정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준비기일 자체가 이미 선거 후 1년 쉬었고요. 준비기일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재판 한번 해보기 위해서 128번의 신청서를 내고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 민사배상 소송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해주신 현 사정이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한마디라도 해주셔야죠. 그거 어렵습니까? 중대한 거 뭐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사정이 있다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셔야죠. 어떻게 그것을 입니다. 피고 측에서 좀 지난 변론기일에 치는데 이유 없습니다. 변론 준비기일 재판장님 좀 전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 판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합신청에서 2년 또 묵사람으로서 결과적으로 대법관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지금 이 법정에서 말하는데도 저희가 변론을 하고 있는데도 못 들은 척 하시고 지금 모르세로 일관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변론 준비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안 들으시는 척 하시면은 저희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그 이 변론 준비 절차는 오늘 변론기일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저희에게 발언 기회를 먼저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주신 대법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다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재판부의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회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요. 2년 3년 동안 못 들은 척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들은 척 하셔야죠. 법원에서 그게 법정을 모독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관님 예 저 온고 측에서는 서면들에 대해서는 진술하시는 절차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도 주장하시는 진술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기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3일자로 진술 당사자 표시변경 신청서 내는 것을 진술하셨죠? 재판장님 그 진술 먼저 하기 전에 재판장님 정말 죄송스러운데 증거의 측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1년 9월에서의 증거 절차하고 2023년 5월 현재 증거 절차가 다릅니다. 증거 상태에 초래한 건 저희들이 아니고요. 재판부 탓입니다. 증거물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415 총선의 데이터가 어떻게 유실되는지 또는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기존의 과거를 기존했을 때 제출했던 의제는 지금 다시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증거가 이미 소실되고 유실되고 변형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만 선거의 위법성을 밝혀야 하는데요. 이미 본 선거 있어서 수많은 일어 벌어졌습니다. 선거도 벌써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 가운데 변경과 재판 연기에 대한 재판부 책임이니까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 바뀐 상태에서 어떻게 입증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또 한 달 내내 했습니다. 과거의 단순 과거 서면 그대로 진술하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원고가 2022년 2월 13일자로 내신 당사자 표시 신청서는 변경 전 원고인 국민혁명당에서 현재의 원고인 자유통일당으로 원고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이시고 그것을 진술하셔야 지금 원고로 표시가 됩니다. 그거는 진술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 지금 진술하고 사실조회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 측이 내신 서면도 좀 정리도 하고 그런 다음에 쌍방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없으셨습니까? 피고 측에서 2000 그 다음에 내신 준비 서면은 2023년 2월 1일자 준비 서면 제출하신 것이 있고 네. 2023년 5월 10일자 준비 서면 제출하신 게 있고 각각 진술하시고요. 네. 여기에 첨부된 을 제1호증부터 을 제11호증까지 제출하셨는데 2023년 2월 1일자 준비 서면 그 응 실제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조금 전 피고 경정했던 피고 관련된 내용이고 2023년 5월 10일자 준비 서면은 좀 전에 내신 준비 서면을 다시 종합하는 취지이신 걸로 보입니다. 청구 취지의 각 적법 부적법에 관한 주장이 있으시고 본안에 관해서 원고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다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거기까지 증언했고요. 원고 측에서 내신 그 사실 법률 신청서나 두 건의 사실 조회 신청서와 문서 제출 명령 신청 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 원고 원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변호인 한 명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저희가 한 변 안 하면 그냥 인정하고 진행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관할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애초에 진행 환경이 재판이 지체된 문제의 설명을 요구하는 건데요. 그것을 말씀 안 하시고 자꾸 다른 것을 진행하시면 저희가 점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금 재판을 진행하는 개입니다. 재판을 진행 중앙선관위가 저희 소송 대리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증명이 뭐냐 하면 원고가 증거 보존한 증거물에 대해서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러한 협박성 내용 증명을 저희 소송 대리인에게 보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원고의 주소제를 모르지 않을 건데 소송 대리인 개인에게 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 대리인 입장에서 의료인과의 위임관계에서 소송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감을 느꼈고 그러한 절박감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재판부에다가 정중히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도 대리인 입장에서 변호인 입장에서 성실의무 입장에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송이 중앙선관위와 또 향후에 또 다른 법적 분쟁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소송 대리인 개인 각자각자가 중앙선관위로부터 피소당할 위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은 중전준비서면내 또 어...준비서면내 쪽에 그런 내용 기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